비트 주스와 하루를 시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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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또 뭐하실 수 있는 사람을... 아니, 나는 안되나... 안녕! 다행히 하고 여는 어디서 보시는 거?? 아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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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뽀, 아뽀! 아뽀, 아뽀! 아뽀, 아뽀! 아뽀, 아뽀! 주말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대신 태우가 좋아하는 열차를 타러 간다 편도 티켓 하나에 3,600원이라니 너무 비싸다 파이팅! 어렴풋이 나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타샤를 만나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나타샤는 아이를 원했기에 별 생각이 없던 나는 그냥 그러기로 했다 육아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뭘 해도 어설픈 나에겐 버겁다 띠띠 좋아해요? 띠띠 좋아해요 띠띠 좋아해요 띠띠 사랑해요 띠띠 사랑해요 엄마한테 앉아 띠띠 가자 여기 앉아야 돼 띠띠 안워 띠띠 튀어 띠요 띠요 ú 띠요 무컴 이거 좋아해? 뒤에 버튼 눌러야 해 제라 glacier 투 ag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딥? 오늘 이 시간에 충분해, 힐? 아빠, 땡큐! 주말에 팝콘 치킨이나 먹이는 걸 보면 무지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다. 힐, 이 딥을 먹어볼까요? 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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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큐! 야, 아빠 딥이야? 태오 딥? 아빠 딥? 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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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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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안 하죠 왜 안 하죠 아르바이트 추워? 아빠 사랑해요 아빠 일러요 렛츠고 아 먹이네 안나 이거 이쁘 알자요 알자요 태호 컴 아빠 책 읽어줄게 컴 일로와 태호 잘자 아기 뽀뽀 태호 잘자 태호 잘자 요 하이 비디오에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오케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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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정말 정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리고 저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다행히 나의 그러면, 저는 그냥 아는 그런지 자격증이 있었어요. 그리고, 저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자랑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는 그런 것들을 위해, 저는 조금의 큰 기념을 하고 싶었는데,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나은 일을 더 좋아합니다. 그리고, 저는 그런지, 인정하고,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고, 나는 이제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고, 그리고 지금,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고, 그리고 아이들을 만드시키고 자기도 하고 싶습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생각하나요? 어떤 종류의 밥을 썰어 주셨을까요? 그리고 저녁의 레진이 저녁이 나온 것입니다. 네.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친구들한테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